자 2020년 3월 7일 토요일 붕어 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썰방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분 반갑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공감이 가는 그런 시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보내시기나 고생하셨고 자 지금부터 어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썰을 풀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번째 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사연 입니다 닉네임은 lbx 님 저분이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들어와 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오래전부터 이제 보셨던 분입니다 약간 골스팬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분이 또 어 예전에도 한번 고민사연 올렸는데 이번에도 고민사연을 쳤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친구분 회사에 입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인맥 네 인맥을 다리에서 입사한다는 거군요 네 아버지 친구분 회사 들어가면 뭐 좋은건데 왜 이렇게 고민인지 봐야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좀 기네요 이 바 굵기를 보니까 기네 자 한번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bx 입니다 우선 매일같이 색다른 주제로 청취자 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진실된 얘기만을 전달해 주시는 붕원형님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 저는 이렇게 갈 못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는 중 아버지 친구분의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친구분이 직접 공장을 소개해 주고 설명한 것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는 아버지와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날 약속을 잡고 저와 함께 회사로 방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사 업종은 간판 제작 회사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거래 업체들도 대기업 여러국과 협약 같은 거 맺고 있어 일감도 꾸준하게 있다고 하십니다 제 전공과는 맞지 않지만 돈 벌려고 하면 범죄께 빼고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만은 그래서 입사만 된다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직원분들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불법 체유자는 없다고 하십니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국민이라고 뻑이고 개기고 그런 걸 일절 없이 당연히 후임이면 후임답게 국적 상관없이 선인분들에게 배워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현재 본관은 대구에서 가까운 광역시이고 대구에서 가까운 광역시가 대구 광역시 아닙니까? 입사 예정인 곳은 경기도 수원 근처의 도시입니다 정확한 명칭 밝히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 밝히셔도 돼요 괜찮아요 식사도 삼식 제공이나 돈 나갈 일은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 위치가 번화가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각오했던 것이지만 막상 지도로 회사 위치와 번화가 쪽을 지도로 길 찾게 해보면 자가용으로도 기본 15분은 가야 하는 게 자가용이 없는 저로서는 미래의 문화생활이나 밖에서 할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이네요 자동차를 사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사고 싶지만 사정상 모아둔 돈도 없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이후로 남이랑 생활하는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들어가서 하던대로 자기개발이나 공부, 게임이나 평소 집에서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가져가야 할 짐과 필요 없는 짐이 무엇인지도 고민입니다 의류, 화장품, 공부할 책, 컴퓨터 등 솔직히 이건 기숙사의 형태를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빠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타지 생활할 때 가져가는 물건과 가져가지 않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타지 생활은 대학 생활 이후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라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나이가 조금 차서 그런가 군대 갈 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붕어영 녹화번 중에 직장 관련서를 들어볼 때 가끔 언급되었던 향수병 등이 막상 저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되니 진지하게 고민이 되네요 군대 갈 때엔 전역이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벗겼지만 사회에 나온 뒤에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줄곧 어렸을 적부터 고향에서 평생 부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고민사연 한 주씩 요약하자면 첫째, 간판 제작하는 공짜는 비전이 있는 일일까요? 둘째, 기숙사와 번화가 등 주변 시설과 거리가 꽤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 좋을까요? 셋째, 단체 생활의 기숙사 생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저도 편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넷째, 타지 생활이 두렵습니다 향수병 등 걱정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생기면 작은 고민이다 보니 혼자서 해결해오고 제보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드디어 붕어영 방송에 제 얘기를 언급할 기회를 얻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야, 완전 뽕을 뽑으려고 작정하셨네요 종모님 그것도 내가 썰 풀게요 기다려요 이거 하고 이오리님 하고 종모님 거 이렇게 갑시다 어, 일단은 저는 일단 그... 일단은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갈지 안 갈지 아직 고민되시는 거예요 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간다고 그런데 저는 좀 있잖아요 비전이 있고 아닐 걸 떠나서 님이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판 제작하는 공장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큰 공장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큰 공장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간판 제작하는 공장들 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큰 공장이 없어요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공장이 없어 그 두 번째는 수원에서 수원도 도시거든요 수원은 경기도 중에서 제일 커요 인구도 제일 많고 거의 광역시급이에요 광역시급인데 외곽으로 나와있다 그러면 굉장히 몇 단 곳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몇 단 곳에 가 있는 공장들은 대체 작아요 큰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거 화성 근처일 거예요 아마 수원하고 화성이 붙어있거든요 수원하고 화성이 저도 서로 맞닿아 있어요 왠지 그 예전에 제가 썰 풀었던 것 중에 와도공단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와도공단 와도공단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가겠다 여기 딱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확인해 보기를 바랄게요 그냥 얘기만 듣는 거 하고 실제로 가보는 거 하고 천지차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냥 얘기만 듣고 설명만 듣고 공장에서 내가 견학도 해보고 시설도 보고 뭐 하는지 보고 물론 그것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은 제대로 보고 봐야 돼요 스캔해보고 기숙사도 한번 보여달라 그러세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화성 쪽에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외국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털세가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간다가 마음먹으시면 가고 늦게 하셔야 될 겁니다 솔직히 1번은 제 입장에서 섣불리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고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간판 쪽에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간판 쪽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간판 쪽으로 뭐 이렇게 알고 있고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알아야 제가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게 근데 그렇게 뭐 크거나 뭐 이렇게 시설이 좋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치가 화성이면 일단 어느 정도는 약간 내려놓고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일단은 님이 간다고 했을 때 전제를 깔았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번은 간판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비전이라는 거 얘기 못해요 죄송합니다 1번은 넘어갈게요 자 2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기숙사와 번화가 더 주변 시설과의 거리가 꽤 되는데 어떻게 해 해결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네 그 중소기업인데 좀 많이 짜울 겁니다 왜냐면 간판은 제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라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해요 제조하기도 애매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좀 참고 버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더 열아 갈 거예요 훨씬 더 열아 갈 거예요 그냥 시골이라 보시면 돼요 시골 시골이라 보시면 돼요 화성 내가 내 군대에서 화성 나왔거든요 소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비전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어린이를 아셔야 돼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는 사람이 아버지 친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친구기 때문에 뭐 잘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 친구 자식이기 때문에 얘 좀 신경 써줘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한다거나 오히려 더 이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친구 아들일 뿐이지 혈육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길 뒤에 잔뜩 안고 푸푸푸 안고 이거는 난 솔직히 오히려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또 숨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어 그거는 그냥 거기서 생활해보고 결정하세요 솔직히 내가 이것도 2번도 솔직히 내가 대답하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것도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숙사 번화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번화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ABS님 근데 사실 번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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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는 거 봐서는 님이 막 그렇게 멘탈이 강할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그냥 사람을 있잖아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ABS님 딱 한 가지 얘기할게요 사람은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왜 군대에서 환경의 동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 거지 같은 곳 그 열악한 곳 그 좁은 공간에서 왜 내무시 쓰면서 하면서도 다 생활하잖아 맞죠? 처음에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시커먼 남자들하고 눈치 봐가면서 뭐든지 화장실 갈 때도 줄 서고 근무할 때도 줄 서고 훈련할 때도 줄 서고 밥 먹을 때도 줄 서고 군대는 정말 줄 서는 거 연속이잖아 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생활하다 보니까 적응하잖아요 불신분 서는 것도 적응하잖아 맞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적응하잖아요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은 즐기기 힘들 거예요 문화생활은 어느 정도 즐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ABS는 그래도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편리점이나 헬스장 같은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성이면 화성 시내가 3군데 있어요 화성에서 좀 번아가라 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 두 군데네 동탄 병점 이 두 군데 기억하세요 동탄 병점 내가 수원을 안 가고 화성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싶으면 동탄하고 병점 생각하시면 돼요 동탄 병점은 그래도 화성에서 그나마 크고 번아갑니다 대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시골이에요 오산도 있는데 오산에서 나오기 그러니까 동탄 병점이 제일 나을 겁니다 경험상 자 2번 됐고 3번 얘기할게요 3번 단체 생활인 기숙사 생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저도 편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요 기숙사 생활이 별로 안 좋을 거 같아요 사실 기숙사 생활 할 때도 이게 그러면 괜찮아요 뭐 1인 1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1인 1실 안 해줄 거 같아 방 하나 그러니까 원룸 하나에 내가 혼자 생활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내 개인생활이 보장이 되잖아 근데 사실 1은 쪼맨한테 들어가면 1인 1실이 아니라 1인 2실 1인 3실 아니 자주 안 나가요 LBX님 자주 안 나갑니다 평소 집에서 자주 나간 편이라고 나가도 할 게 없어요 팩트로 얘기할게 지방 사람이 지방 가봤자 할 게 없어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윤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방 갔는데 가더라도 누가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 지금 외국 사람들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처음 보고 친해지게 할 수 있어? 정부치고 어떻게 나갈 건데? 길도 모르잖아요 뭐 있는지도 몰라요 육주판선이 먹으세요? 막상 나가도 할 거 없어요 팩트로 얘기할게 뭐 길, 뭐 질이나 뭐 뭐 이런지 알아야 갈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갈 사람이 있어 나간다고 하지만 나가서 어떻게 올 땐데 그러면 올 때는 어떻게 올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보통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보통 퇴근하면 집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면 힘들어요 간판이라고 하면 내가 보니까 현장일 같은데 간판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 힘들어요 그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할 거야 아마 힘쓰는 거 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갑자기 힘쓰는 거 쓰니까 당연히 손도 뻐근하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안 돼 집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씻고 자야겠다 아니면 좀 편하게 쉬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돼 거기다가 여기는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지 몰라 괜히 갔다 가면 길 잃어버릴 거 같고 아까 얘기했잖아 교통편이 안 좋다고 그럼 나중에 갈 때도 문제지만 올 때는 어떻게 올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미 아까 차 몬다고 했잖아 주차는 어떡하실까요? 주차 지방보다 주차가 더 심각해요 서울 같은 데는 진짜 멘탈 털린다니까 지방 있던 사람들이 서울 가잖아 제일 멘탈 차 몰고 가면 제일 멘탈 털리는 게 주차예요 주차 아무데나 못 돼요 아무데나 차 못 된다니까 각기 이런 거 꿈도 못 꿔요 스코 넘어가면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abx님 너무 생각이 많아 abx님이 1133은 다 떠나서 님한테 지금 가장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맞죠? 너무 가짓을 너무 많이 생각해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그 가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사람은 맞죠? 일단 가가지고 며칠 어떻게 생활해보자 로테이션을 돌아보자 그런 생각만 하면 돼요 뭐 여기 갈 때 거리가 어떻게 되면 번화가는 뭐가 있고 기숙사 생활하면 뭐 어떻게 하고 뭐부터 가지고 가야되고 이런 거 왜 생각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몸만 가면 돼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몸만 가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붙여달라고 하면 돼 맞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군대도 여러분 군대 이때랑 똑같아요 군대 이때 할 때도 그냥 맨몸으로 가잖아 맨몸 가면 그거 어떻게 하면 군부대에서 다 챙겨주죠 맞죠? 군복 워커하고 다 챙겨주잖아 그분들이 그런 거 모를까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생활하고 다시 갈게 일단 내가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한번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아 생활하면서 옷이 없으니까 집에 옷 좀 붙여달라고 하면 옷 붙여달라고 하면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집에 컴퓨터 없어요 컴퓨터도 이것 좀 탭뼈로 좀 붙여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 보고 나중에 이것 좀 가져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만약에 생각해봐 ABX님 ABX님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다 들고 왔는데 일이 너무 안맞아요 일이 너무 안맞아요 일이 너무 안맞아요 일이 너무 안맞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짐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 여기 처음부터 마음먹기로 와가지고 짐이란 짐은 다 싸들고 왔는데 그럼 갈때는 어떻게 들고 갈까요? 다 버릴거에요? 그것도 생각해야돼 그것도 못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생활 남에게 피해가지고 저도 편하게 여가생활 챙길 어떻게 준비할까요? 근데 내가 봤을때는 이것도 내가 안받기 때문에 몰라요 안받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중소기업이 기숙사라고 하면 약간 게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중소기업이 기숙사라고 하면 저런 기숙사면 솔직히 말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아니면 아파트 해가지고 방에 한 두세 명씩 쓰고 막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개인 방 같은 걸 안 쓰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 안 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이 있다고 했죠 그 외국인하고 강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뭐 기숙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지원하는 것 뿐이지 기숙사를 1인 1시로 제공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방 하나에다가 큰 방에다가 대여섯 명 생활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기숙사 제공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말글대로 그냥 잘 그러니까 기숙사 제공이라는 것은 그냥 잘 곳을 제공하는 것이 주거시설을 제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 터전을 완전 제공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그냥 기숙사라고 하면 그냥 숙소 마련이야 그냥 그냥 잘 곳 씻고 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기숙사를 갔어요 갔는데 생활해 보니까 아 얘네들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사생활 치배도 심하고 내 물건 이런 구분도 없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막 개인 구분도 안 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기숙사 생활 해보고 기숙사 생활 해보는 게 중요해 특히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자기 물건 나의 물건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내 물건 니 물건이래단 봐봐 너무 생각이 많다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차라리 그냥 그냥 맨몸으로 가요 생각하지마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요 일단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난 솔직히 님이 올해 못 버틸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해 못 버틸 것 같아요 너무 따지는 게 많아 맞죠 여러분?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일단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는 따지면 님이 더 힘들어져 왜냐 나는 이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못 봐준다 생각해봐 그럼 거기에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거기에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예측법이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맛 먹으려고 해도 좋은 맛 먹지가 처음부터 막 아 뭐 이런데 살아 아이씨 뭐 여기 여기에서 빨래하면 물건 다 훔쳐가게 양말하고 속옷하고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 그러면 나 일 끝나고 와도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입고 온 마음 먹게 되면 이리든 모르는 소리 안 잡혀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어떤 곳인지 경험 한번 해보자 며칠만 좀 해보자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돼 이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어? 여기 괜찮아 나쁘지 않네 그럼 나중에 얘기해가지고 내 컴퓨터나 좀 가져와야겠네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막 첫날부터 와가지고 내 자리 보존해야 되고 오자마자 내 짐하고 다 해야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기 출근한다고 맞 먹었으면 그냥 기본 옷 몇 가 옷까지 옷까지 몇 개 보내고 그냥 세면도구만 챙기면 돼 칫솔하고 비누하고 수건 몇 장하고 뭐 바디워시하고 샴푸 그리고 면도기 끝이죠 그리고 뭐 기본은 한 두세 번 하고 속옷 같은 거 거기다가 뭐 외투 같은 거 어찌 작업복은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abc 생각해봐요 거기 가가지고 뭐 패셔니스타가 될 거예요 여자 거기 공단 가면요 여자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가씨 보기 힘들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보니까 여기 공단가 시골 한적한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볼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여러분 공단의 얘기는 누구한테 깔끔하게 잘 볼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보여 봤자 공돈입니다 어차피 공장에서 가면 그 상하에 그 유니폼 줄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럼 안에 어떤 일이 받쳐 입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냄새만 안 나면 되잖아요 어차피 님이 공장에서 일하고 출근하자면 님이 어떤 일이 보다 사람들 관심 없어요 맞잖아요 다 똑같이 보여 관심 없다니까요 최소한의 집만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야 최소한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돼요 3번 4번 타지 생활이 두렵습니다 향수병도 걱정되는 것이 많아요 이 부분도 좋아 당연히 걱정되죠 타지 생활 타지 생활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향수병도 향수병 나름인 게 뭐냐 하면 오히려 타지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부모님의 구속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가족 일이 복잡해 가지고 딴 데 나가 살고 싶은 사람도 오히려 오히려 남하고 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다는 좀 아무래도 타지 생활에 어떤 서름이나 어떤 그런 좀 많고생활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타지 생활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조언드릴 건 없는데 이것도 겪어봐야 돼요 이것도 있잖아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3,4,5 본인 딴에는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알고보면 메인은 그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 이오디님이 너무 따지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오디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님은 지금 일하기도 전에 스스로 진을 다 빼고 있어요 일을 한 달 해보고 아 막 힘들다 아 이거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뭐 해보기로 저도 가보기로 전에 어떨까요? 저 뜯을까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르니까 짚고 노려보자는 생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나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거는 반드시 그 현장을 일해보고 그 생활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솔직히 뾰족한 수를 들을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액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LBS 님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땐 단순한 게 좋아요 오히려 이럴 땐 단순하게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루 한 번 며칠 좀 있어보자 집은 그냥 딱 필요한 거만 챙겨가지고 가방 하나 해가지고 한 번 가자 요렇게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할 만하면 이제부터 집에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 컴퓨터 하고 해달라 뭐 책상 같은 거는 나중에 조리식으로 나중에 월급 타서 사면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2, 3만 원 조금씩 해가지고 컴퓨터 책상 사고 집에 컴퓨터 붙여달라고 하고 옷걸이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조리식으로 해가지고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엔 아무 짐 없이 생활하다가 이제 좀 생활할 만하고 이제 내 처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붙일 수 있는 거 붙이고 가구 같은 것들은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공간 차지하지 않는 걸로 내 월급 타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공간을 만드는 거죠 누가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컴퓨터도 뭐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공장 그 공장 사장님의 입장에서 얘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건데 언제 나갈지 몰라요 아마 그동안 이 공장도 많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 어? 공장 사장 입장에서 니 막 막 막 막 천날 와가지고 막 짐 싸들고 막 이러고 오는 거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할걸요? 어? 어? 그러면 이미 어떻게 생각할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어볼 거라고 하면 이미 생활하고 나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겪어보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겪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거를 뭐 만나 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오바예요 오바 그러니까 지금 ABS 님이 가장 가장 중요한 거 거예요 걱정을 줄이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걱정이 많은 거 이해합니다 걱정이 있는 거 이해해요 걱정이 없다는 거 거짓말이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살면서 한 번 더 그 그 고향을 벗어나본 적이 없고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앞서더라도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몸으로 몸으로 몸속 겪어보고 가늠하는 가늠해보고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어떻게 생길지 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 직원들 어떤지 난 몰라요 기숙사가 어떤지도 몰라 실제 위치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맞죠 아무튼 ABS 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이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어 겪어보는 게 더움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진행이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계산을 해버리면 진행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일단 제가 뭐 뭐 확실한 어떤 좋은 답을 못해드려서 뭐 죄송하긴 한데 뭐 죄송하긴 한데 막상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내가 딱 할 수 있는 것만 딱 딱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BS 님 일단은 공장 견학 가보시고 일할 만한지 보시고 그 하나 팁을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공장을 견학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갈 때 기숙사도 보여달라고 하세요 시설하고 기숙사나 보여달라고 하세요 어떻게든 보여달라고 하세요 몇 명 생활하는지도 보여달라고 해요 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이거 아버지 같이 봐야 돼요 가보고 막 돼지우리 같은데 아버지 생활하는 거고 그냥 야 뭐 이딴 데서 일어놓고 가면 야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볼 때 제대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뭐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2 3 5 1 5 5 5